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회 회복과 선교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도운동은 한국감리교회가 자치 독립한 날을 앞두고 진행돼 감리회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각 연회 감독과 전국 지방회 감리사들이 참석해 기도회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감리교회가 미국감리교로부터 자치 독립한 12월 2일을 앞두고 감리회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감리회의 기도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교회 회복과 선교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리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3일부터 8주 동안 매주 기도 제목 카드와 메시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는 등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첫날에는 각 연회 감독과 전국 지방회 감리사들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서울남현회 감독인 김정성 목사는 절망과 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배에 엎드려 기도할 때의 좌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온 세상에 성포되는 역사 교회 회복을 모색하며 목회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세대통합 사역으로 알티바이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간 통합 성장으로 한국교회의 성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대통합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세대통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감리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철 감독 회장은 이번 기도운동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 어려운 시대에 영성과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도운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돼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